경상북도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경북을 빛낸 숙련 기술인의 정신을 알리기 위해 도청 동락관에 경북 명장의 전당을 조성했습니다. 대한민국 명장과 국가 품질 명장, 최고 장인 등 숙련 기술인 3개 단체에서 100명을 선발해 명패를 수여하고 이들의 삶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상영하고 있습니다. 경상북도는 숙련 기술인 단체에서 신규로 선정되는 명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 명장이 전당해 추가 등재할 계획입니다.